다진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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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조용 아니 상관없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고 아하 구독하고 개소리구요 시작할게요 오늘은 자 오늘은 뭐지 이거? 쿠키런 캔덤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근육마 쿠키를 그려보기로 했어요 아 김동형 회원님 득트원 감사합니다 아 듀언 선생님 천원우원 감사합니다 어 리액션이 부족했나? 아 내 돈 돌려줘요 아 뭐예요 아 지금 엄마한테 를 거예요 게임에 나오는 근육 확실한 필터를 그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게임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이걸 그렸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많이 해줘가지고 다 쳐다보는데? 다 쳐다보고 있나요? 여기는 초록색 이끼맛 쿠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쿠키였지 이거? 초록색 이거? 건강? 무슨 맛 쿠키였지? 몰라요 감초? 감초.. 감초 사진 아닌가? 아니 그 이거 스킨이에요 스킨 근육맛 쿠키 중에 한 명 유기농 맛이였던 거 같아 네 그런 이름을 들어봤거든요 아 나 유기농 맛아줘요 이제 누가 유기농 맛이라고 했어 오케이 오케이 유기농 맛 쿠키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스케치 다 끝났고 철쩍 들어가 볼게요 와아 이 붓으로 한번 색칠을 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해서 좋아하는데 지금 좀 심심하나 여러분 관심 좀 더요 우와 대박이다 우와 대박이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미안해 역시 수나의 자랑 그 그 그 그 그 그 저 수서가 아니라니까 이거 다 깜짝 놀랐고 이것도 세우가 미끼라고 두투도,- 원래 이삭 크림은 어떻게ھcall 인사에vad 어떻게 해요? 몰라요. 정말 좋아. 네? 더러워요? 아니요. 아쉬워. 으악 더러워. 정말 진짜 이러고 삽니다. 이 친구 어떻게 형졌더라? 이거 핸드폰으로 아까 알려줬던 친구 이거 뭐예요? 이 산타 닮은 친구? 설탕농이요. 네? 설탕농이요, 설탕농. 이거 섬박. 섬박 신선에 있는 건물들이 주문대. 맞아요. 24시간 풀러졌다고. 아니 설탕농이 필요 없어요. 좀 무서워요, 선생님. 좀 무서워요. 그래서 설탕농이요? 설탕농이 좀 무서워요? 네. 제가 무서워요? 설탕농이 잘 못했어요. 저는 이런 친구는 그냥... 설탕농이 잘 못했어요. 아니 설탕농이 잘 못했어요? 비롯aster의 주제는 잘못했어요. 내가 다행인 질문을 잘 못했어요. 제가 moderate 사이가 많아요.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? 아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근데 그림은 제가 기억도 못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그렸어가지고 혹시 돌잡이 때 밴치를 잡았다던가? 아 연필을 잡긴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다들 공부를 할 줄 알았겠죠? 하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돼있습니다 짜잔 애니메이션? 애니메이션? 애니메이션화된 계기요? 제가 초등학생 때 입시를 이제 애원예술중학교 입시를 했었는데 그때 되게 정면 수채화랑 소녀 이런 게 너무 재미없다는 걸 깨달아버렸어요 재미있는 입시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보면서 안그려도 되는 입시가 이제 만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만화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기도 했었고 애니메이션 같은 거 오거나 가면 좋게 보기도 했었고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학원에 왔었습니다 하루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회로 적당적당히 다니다가 나중에 Press 중이야 전투학생 때 12학년 때부터 열심히 다녔었죠 전투학생 때 전통하는데 시작 전투학생 때 재미있겠어요? 죄송해요 죄송해요 당황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보내주세요 제가 웃어요?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 그럴 땐 가요 지금? 완성 하셔야죠 감사합니다 올릴게요 그러니까 너무.. 안돼 저 그 뭐지? 요번에 유튜브에서 영상 봤는데 사람이 잠을 안 자면 안 좋대요 나는 무슨 엄청난 역할을 줄 알았는데 그냥 안 죽구나 그거 얘기했어, 그거 뭐지? 스티브 잡스랑 빌게이츠 비교하면서 스티브 잡스는 하루에 4시간 자가지고 56살이 죽었고 빌게이츠는 하루에 7시간이 넘게 자가지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라고 그랬다구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께voorcontrolled